오늘은 역행자라는 책을 가지고 역행자 3단계 유전자 오작동 극복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요. 자청이라는 분이고요. 무자본 창업가이며 유튜브 라이프 해커 자청이라는 채널로 굉장히 유명하셨던 분입니다. 이분이 얘기하는 역행자 3단계 유전자 오작동 극복이라는 것은 대체 무엇일까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밤에 공원 같은 데 나가시다 보면 벌레들 잡으려고 불빛 켜놓고 잡는 기계 같은 거 보신 적 있죠? 이 곤충들, 이 벌레들은요. 밝은 곳을 향해서 달려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능적으로. 그럼 우리는 그걸 바라보면서 생각을 하죠. 저렇게 죽을 줄 알면서 왜 저 불빛을 향해서 달려가는 걸까?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죠? 이게 바로 오늘 드릴 말씀의 핵심입니다. 수만 년 전에 초온에서는 그 나방에게 도움이 되었을 본능입니다. 밝은 곳으로 나아가야지만 뭔가 거기에 꽃도 있고 불빛도 있고 온도 따뜻함도 있고 이랬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도움이 되었을 그런 본능들이 오늘날 고도로 인간의 과학이 발전한 오늘날에는 그것이 오히려 나방의 생존을 어렵게 만들고 있는 거죠. 불빛만 보면 달려가라. 그게 생존률을 높이는 공식이다라는 게 나방의 DNA에 새겨져 있는데 그것을 이용한 인간의 머리에 의해서 그게 더 오히려 나방의 생존을 위태롭게 만들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인간에게도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두고 이 자청이라는 분은 클로지 바이러스라고 칭했습니다. 클로지 바이러스를 우리가 알고서 이것을 당하지 않는 것, 극복하는 것이 오늘 드릴 핵심인데요. 인간의 뇌는요.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일단 가장 안쪽에 파충류의 뇌라는 것이 있어요. 이 파충류의 뇌는요. 기본적인 호흡과 순환, 운동 감각을 담당합니다. 생명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성의 개입 없이 즉각적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갑자기 깜짝 놀라는 거. 뭔가 나타나서 날 위협할지 모르니까 내가 머릿속으로 피해야지 이러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피하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파충류의 뇌에서 명령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중간에 있는 것은 포유류의 뇌입니다. 기본적인 감정과 모성애 등의 본능을 담당하고 있어요. 또 얼마간의 학습과 기억을 담당하기도 합니다. 이 포유류의 뇌는요. 사회생활을 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타인과의 관계라든지 타인과의 감정을 담당하는 뇌라고 볼 수 있어요. 마지막, 가장 바깥쪽에 있는 뇌, 세 번째 뇌는요. 인간의 뇌입니다. 추상적이고 복잡한 생각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주는 뇌예요. 고차원의 생각이 가능하죠. 문제는 이 뇌, 이 뇌를 점점 우리가 진화시켜 온 거잖아요. 이 진화의 목적이 완벽함이 아니라 생존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진화의 목적은 가장 생존율을 높이는 것이지 가장 완벽한 생물질을 만든다거나 가장 일을 잘하는, 뭐 그런 걸 만드는데 목적이 있지 않다는 거죠. 유전자는요. 생존을 위해 작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거기서 맹점이 생기는 거죠. 그 맹점을 극복해야 한다는 것이 역행자의 사고 방식이고요. 오늘날에는 생각보다 생존을 위협하는 것들이 과거와는 상당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유전자는 오랜 시간을 거쳐서 천천히 진화되어 오고 발전되고 수정되기 때문에 이게 뒤따라오지 못하는 겁니다. 거기서 바로 우리가 성공하지 못한 이유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언가를 도전할 때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다른 사람보다 능력이 떨어져서 이런 게 아니에요. 과거에는 이것이 생존을 높이는데 생존율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죠? 지금은 생존에 도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요즘은 유튜브 많이 도전하시죠. 무자본이고 쉽게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유튜브를 하시려는 분들, 생각이 있으신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그런데 막상 하시는 분들 생각보다 많지 않죠. 유튜브를 하려고 할 때 유튜브에서 내가 실패한다고 해도 망한다고 해서 내 생명에 위협이 생기지 않죠. 그러나 사람들은 두려운 거예요. 유튜브에서 실패하면 어떡하지? 유튜브 했는데 아무도 구독 안 하면 어떡하지? 유튜브 했는데 아무도 보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 두려움 때문에 시작도 하지 못하는 거죠. 이게 과거의 DNA에 생겨진 생존, DNA의 목적이 생존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뭔가 새롭게 하는 것을 꺼리게 만들고 안 하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그게 오늘날에는 자기 개발을 하는 게 있어서 큰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또 인지적 평양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선사시대 사람들은 어두운 곳에서 뭔가 큰 생물을 보면 일단 재빨리 도망치도록 진화가 되어 왔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뭔가 어두운 곳에서 뭔가 정체불멸에 뭐가 나타났다 이러면 빨리 도망치도록 하잖아요. 본능적으로 일단 피하고 보는 것이 생존에 유리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느냐 오늘날에는 이런 거죠. 내가 좋아하는 여자든 어떤 여자에게 고백을 했는데 차였어요. 그런데 그게 한 번 차이인 게 아니고 한 번, 두 번, 다섯 번, 열 번, 스무 번, 서른 번, 마흔 번을 차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 여자라는 존재는 나를 싫어해. 여자라는 존재는 나에게 도움이 전혀 되지 않아. 여자들은 모두 이기적이야. 이런 생각을 스스로 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죠? 이런 인지적 평양이 사로잡혀서 여자는 도움이 안 되는 존재야. 그러니까 여자 만날 필요가 없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고방식이 연애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극복해야 한다는 거죠. 평소에 그럼 내가 유전자 오작동을 일으키고 있는지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질문들이 있을까요? 자청은 여기서 세 가지 질문을 제시해 줍니다. 첫 번째, 사람들의 눈치 보면서 판단 오류를 범하고 있지 않은가. 부족 사회였던 과거에는 판판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수십억 인구가 살아가요. 대한민국만 해도 4,800만 명이 살아가고요. 사실 현실적으로 아파트 아래층, 2층에 누가 살고 있는지 모르는 게 사실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어? 다른 사람이 나 어떻게 생각하지? 이거 하면 다른 사람이 날 손가락질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해가면서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두 번째, 지금 나는 새로운 것을 배우는데 겁을 먹고 있나? 스스로 필요 없다고 합리화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본질이 정말 필요 없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뭔가 새로운 것을 도전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이것을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한다는 거죠. 인간의 내는 현재가 만족스러우면 지금까지 해온 습관들, 유지해온 습관들을 그대로 가져가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를 잘 하지 않는 거죠. 이게 안전하기 때문에 해본 건 안전하잖아요. 안전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뭔가 하려는 거 할 때 내가 겁을 먹고 있는 거 아닌가? 이것을 스스로 물어보라는 거예요. 세 번째, 손해를 볼까 봐 너무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는 건 아닐까? 인간은 이득보다는 손실에 민감하도록 진화해왔습니다. 1억 원을 벌던 사람이 1억 1천만 원을 보면 뭐 그냥 좀 더 벌었네 이런 느낌이지만 1억 원을 늘 벌어놓은 사람이 갑자기 9천만 원 밖에 못 벌었어요. 이러면은 문제가 큰데? 무슨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위기감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래서 손해에 대해서 너무 많은 우려를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이런 것들을 스스로에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화의 산물이 유전자 오작동을 극복해야만 오늘날 시대에서 성공할 수 있게 됩니다. 유전자라는 것은 생존에 굉장히 유리화도 진화해왔지만 오늘날 사회의 변화가, 시대 변화가 워낙 빠르게 일어났기 때문에 유전자의 그 수정들이 오늘날에 최적화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알고서 유전자의 작동을 오작동이죠? 오작동을 굴복하지 말고 극복해 나가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역행자 3단계 유전자 오작동 극복에 대해서 말씀드려봤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많은 분들께 공유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